친 전자성 첨가의 또 다른 예로 알켄의 OH기와 또는 BR이나 CL이 첨가되고 있는 할로하이드린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할로하이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할로젠 원자와 하이드록시기를 서로 각각 이웃한 탄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알켄과 BR 또는 CL이 반응하면서 첨가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BR과 OH기가 생성물에서 보이면 브로모하이드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CL과 OH기가 보이면 클로로하이드린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반응같이 물 존재하에서 알켄을 브로민이나 염소로 처리하게 되면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에 각각 OH기와 BR 또는 OH기와 CL이 첨가되는 할로하이드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택적인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각 단계에 해당되는 우리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모두 4단계에 해당되는 4가지의 결합이 서로 결합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해요. 일단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이 전자쌍과 할로젠 원자의 고립전자쌍이 두 개가 서로 CX에 해당되는 결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은 브롬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브롬과 각각 CBR, CBR 형태의 다리에 걸친 이런 고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때 X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할로젠 대표적인 할로젠도 불균일하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X-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은 BR-를 형성했어요. 이렇게 다리목 걸친 이러한 형태의 고리를 만드는 동안에 자 그러면 2단계가 바로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체에 해당이 되는 이 브로모뉴 이온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이 친핵체 물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이 친핵성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물뿐만 아니라 BR-H2O 둘 다 친핵체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응에서는 물이 친핵체로서 공격을 하고 이 할로젠 고리, 이온 고리를 열어주면서 새로운 CO 결합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친핵체로서 작용하는 게 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과 브로모뉴 이온 중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물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이 결합을 하게 되면 CO 결합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고 이때 산소 쪽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또 주변의 농도가 짙은 이 H2O에 산소 쪽의 비공률 전자상이 수소의 전자를 제공하고 수소가 전자를 내주고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OH기와 BR이 이렇게 탄소 각 이웃한 탄소의 결합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할로하이드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 새로운 형태의 할로하이드린을 만드는 걸 봤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의 할로하이드린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볼게요. 앞에서 제가 위치 선택적인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HOCL이나 HOBR이 생성되는 이 첨가는 위치 선택적이다라고 했던 것은 할로젠에 해당되는 부분이 덜 치환된 탄소 원자에 첨가가 돼요.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서로 대칭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덜 치환되고 더 치환된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의 메틸기를 넣고 덜 치환된 탄소가 있는 그런 형태에서 반응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메틸사이클로펜텐입니다. 그리고 할로하이드린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택적이면서 안티 입체 선택성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OH기와 BR이 서로 이렇게 반대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배양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친핵체로서의 물이 공격하는 자리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즉 더 많이 치환된 쪽에 OH기, 물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OH기만 남게 되는 거고요.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덜 치환된 탄소 쪽에 첨가가 된다. 이런 식의 위치 선택적이며 또한 서로 배양이 반대가 되고 있죠. 하나는 쇠기형이면 하나는 점선형 이런 식으로 안티 형태의 입체 선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탄소양이온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치환기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다리 걸친 브로모늄 이온을 앞에서 세 가지 공명 형태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치환된 탄소 쪽이 훨씬 더 탄소양이온적인 구조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왜 더 많이 치환된 쪽이 탄소양이온적인 성격이 더 많을까? 알킬기는 탄소양이온을 안정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기가 많이 있는 쪽의 탄소가 탄소양이온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쪽에 탄소양이온을 갖고 있고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그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쪽으로 친핵성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고리 열림 전위 상태에 필요한 어떤 활성화 에너지 부분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정하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에 각 탄소에 브로모늄 이온이 이렇게 다리를 걸쳐있는 그런 고리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 결합 길이가 동일하지는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탄소에 치환기가 더 많이 있는 이쪽에 해당되는 길이가 더 길다. 즉 C와 BR과의 결합 길이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 C가 더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알킬기가 있을수록 결합 길이가 더 길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위 상태에서 결합 길이가 서로 다르게 되기 때문에 고림 열림 그 전위 상태에서는 더 많이 치환된 쪽이 결합 길이가 긴 쪽 그쪽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이면서 위치 선택적이면서 안티배열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브로모 하이드린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배양으로 각각 결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